암호를 풀어라 암호를 풀어볼까요? 우리가 풀 암호는 이것이에요. 하나씩 차례로 찾아볼까요? 먼저 네모 밑에는 어떤 글자가 있나요? 이야기해 보세요. 맞았어요. 싸디예요. 다음 하트 밑에는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맞았어요. 기예요. 검은 점박이 네모는 어떤 글자일까요? 맞았어요. 노올이에요. 이제 별, 화살, 동그라미들 밑에 있는 글자를 차례대로 찾아볼까요? 맞았어요. 이, 영, 역이에요. 모두 모이면 우와! 싹퀴놀이 영역이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 이 암호를 풀어볼까요? 암호표를 보고 내가 만들고 싶은 영역의 암호를 만들어보세요. 가족이 뿜뿜이 영역 이틀 낭 Ott's